해마다 온라인몰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키우면서 모바일로 쇼핑하는 이른바 모바일맘이 늘고 있습니다. 신세계 온라인몰인 ssg.com에 따르면 3년 전 6%에 그쳤던 모바일 매출이 올해 상반기 41%까지 증가했습니다. 유아동 장르가 올 상반기 72%를 기록하며 모바일 매출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모바일맘들은 카시트, 유모차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을 가장 많이 구매했습니다.